지금부터 16개 시의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기획단을 통해 부패정치와 관료를 척결해 나아가겠습니다. 16개 시의도 총선기획단 단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안 가로협회 김연경 회장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이어서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절로 제안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제정하고 75년 전 일본에서 제정한 간호법, 그리고 전 세계 90여 국가에 제정된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단 말입니까?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여 국민들께 끝까지 간호법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하여 총선기획단을 출범합니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한 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하여 간호법의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 후원에 적극 참여한다. 2023년 5월 19일 대한간호협회 여러분의 함성으로 함께 지지를 표현합니다.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단장님께서는 활발한 활동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담아 시도기와 함께 깃발을 흔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장님과 시도, 각 총선기획단 여러분들, 깃발을 함께 흔들어주세요! 총선기획단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암무치한 탐광오리들과 입법 국전에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하려고 비겁하게 국정의점을 포기한 자,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1인 1점당 감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성으로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